영화 어땠어? 재미있던데? 너는? 나도 재미있었어. 그럼 이제 뭐하지? 저녁 먹을래? 저녁? 저녁 먹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? 그럼 우리 저기 가서 게임할래? 게임? 왜? 오랜만에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. 싫어? 그래, 그럼. 그럼 먼저 가서 뭐할지 보고 있어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알았어. 뭐야? 진짜 서동이 아니야? 아! 근데 뭐하는 거야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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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